사이판, 헝가리, LA, 대만, 태국, 베트남 사실 너무 많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5년 동안 태국 180에 점심 불포함 지금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월 2천만 원 벌고 있고 4월부터 11월 초까지 7번의 해외여행을 했어요 추천을 해주시면 무조건 가장 좋은 퀄리티 고급스러움과 편안함을 모두 다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여행도 할 수 있어요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릴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어떤 게 있으면 여행이라는 단어에서 대체해서 들으셔도 모든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노하우를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수입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컨텐츠로 무조건 협찬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정말 단기간에도 하실 수 있어요 무조건 된다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거 진짜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